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김기만대표입니다. 날씨가 요즘 좀 좋아지고 있고, 비도 멈추고 맘에 드네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차량은 더 뉴 그랜드스타렉스 5밴, 그리고 3밴 차량 5대 정도 추천을 드릴게요. 신규 모델 9월에 가져온 차량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랜드스타렉스 3밴 같은 경우는 95대 매장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매장에 오시면 여기로 꼭 전화 한번 주세요. 오시기 전에 그리고 95대 전부 다 구경하실 수 있고, 저희가 또 다 브리핑 해드릴게요. 5밴 같은 경우는 몇 대 있냐면, 지금 현재 64대 정도 있습니다. 5밴이 조금 더 빨리 팔리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적어요. 그리고 9인승도 많이 찾으시는데 9인승 10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12인승 많이 있습니다. 12인승은 40대, 11인승도 대략 14대 정도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여기로 전화 많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자리 4자리도 꼭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딜러 전산망, 딜러분들만 볼 수 있는 전산망을 통해서 제가 5대를 추천드릴게요. 먼저 5밴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스타렉스 5밴. 첫 번째 모델은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고, 쪽유리가 있는 거예요. 자, 1580만원, 11만6천키로에, 18년식, 9월 19일날, 신규 모델이죠. 신규로 가지고 온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 자체는 그레이, 쥐색이고, 너무 예쁘죠. 성능적으로 그렇고, 볼게요. 좋은 차인지. 매원이 2%밖에 안 나옵니다. 와, 이건 뭐 매원관리 상위권, 너무 좋아요. 렌트 없고, 사고 교환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데미지가 없죠. 사고 이력이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사고 이력 없어. 단순 수리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부 상태를 보시면 미세니어도 없고, 따로 없죠. 깨끗합니다. 이런 차 사시면 돼요. 자, 보시면 트렁크 공간도 깨끗하고, 적재함 깨끗하죠. 그리고 하이패스 있다는 거. 블랙박스는 전에 타셨던 분께서 고가라서 떼가셨어요. 보시면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윗걸음 방지 옵션, 액티브, 에코 시스템, 핸들 열선, 조명 조절 같이 들어갑니다. 후방 카메라가 있어요. 매립을 했습니다. 패널에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트 깨끗하죠. 이 느낌, 이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 USB, 그 다음에 오토미션. 괜찮죠? 너무 괜찮죠? 이 차 꼭 구매하세요. 5인승입니다. 엄청 믿어. 다음에도 5밴이에요. 5밴.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5밴. 15만 3천 키로, 1,420만 원. 9월 13일 날. 매입한 모델이고,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검정색 왁구입니다. 성능전공기록부 매연. 매연이 5% 렌트 없고, 사고 교환 전혀 없어요. 완전한 무사고. 완전 무사고. 세부상태 보시면, 어? 미세뉴 2개 있네요. 참고로 제가 미세뉴 2개 있는 건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경정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건 사지 마세요. 패스. 다음 초입니다. 다음에는 3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3밴. 더 뉴 그랜드 스트라이크스 3밴 차량. 이 차량은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사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현재 지금 상품화하기 전에 비웠을 때 약간 촬영을 한 거예요. 지금 광택 집에 있습니다.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말,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나올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쯤에. 1,450만 원 미리 소개해 드릴게요. 9월 13일 날 입구는 했습니다. 12만 5천 키로 19년식이고 성능 점검 기록부 4구 교환. 4구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사이드 스텝, 황금이 하나 있어요. 찌그러진 그 핑계 하나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매운 6% 렌트 없음. 세부상태는 미세뉴가 없음. 깔끔하죠? 이 차도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핸들에 보시면 무난합니다. 전부 다 세차도 해야 되고 유리입니다. 글라스로 되어 있고 세차를 전부 할 거예요. 내비게이션, 후반 카메라, 오토미션, 열선 통풍까지는 있어요. 핸들 사용감 있다는 거. 이건 저희가 복원도 해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자, 이번 모델을 보시면 이번 차량은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3밴이에요. 스마트 등급이고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하얀색이고 9월 20일 날 어제 매입했고 15만 3천 키로 19년식 1240만 원. 일단 가격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트렁크 적재함도 깨끗하고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습니다. 어제 가져왔기 때문에 오토미션이에요. 성능 점검 기록부 사고기관 전혀 이상 없고 매운 2% 렌터 없고 완벽하죠?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이런 차 너무 쌉니다. 너무 싸요. 이런 차 꼭 구매하세요. 쌉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5밴 차량 마지막 한 대만 더 추천드릴게요. 9월 3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11만 키로에 19년식 1690만 원. 보시면은 또 이 차도 괜찮아요. 글라스, 쪽유리, 성능 점검, 매운 2% 렌터 없고 여기, 여기 판금, 여기, 여기 판금은 있어요. 그런데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미세니어 없고 일단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라서 저는 이 차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1690만 원. 열선 통풍 오토미틱 역재함의 공간, 내비 후방 카메라 있고 그냥 주행거리 때문에 저는 이 차량도 추천을 드릴게요. 11만 키로 또 화물차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10만 키로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자, 오늘 제가 5밴이랑 3밴은 여기까지만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많은 차량 소개하겠습니다. 차량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모델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신규로 들어온 차가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